인테리어 공사 한번 하려면 천만 원 넘는 큰 비용이 들어가죠. 그래서 대기업 대리점들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, 공식 대리점을 믿고 공사를 맡겼다가 돈만 떼인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그런데도 본사는 나몰라라 한다는 게 피해자들 불만인데, 어찌 된 일인지 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전남 순천에 사는 A씨는 4개월 전 집 근처에 있는 LX하우시스 대리점에 1,050만 원을 주고 공사 계약을 맺었습니다. 다른 데보다 더 비싸고, 이래도 사람들이 다 알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업체에 맡긴 건데. 하지만 약속했던 공사는 차일피일 늦어지더니 해당 업체는 연락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. 다음 주까지 연락 주겠다 해놓고, 다음 주 되면 또 연락 안 하고. 서울 달에 뵙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고, 본사에서는 계속 그냥 기다려라. 비슷한 피해자만 5명, 피해 금액은 1억 원에 달합니다. 충남 아산에 사는 B씨는 지난해 말 또 다른 LX하우시스 대리점에 인테리어를 맡겼다가 하자 보수 갈등을 빚었습니다.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 대리점이 B씨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는데도 양측은 아직도 분쟁 중입니다. LX 본사 쪽에서는 자기네들이 관여를 할 수 없다. 피해자들은 공사 계약을 하기 전에 본사만 믿고 계약을 맺었다는 입장입니다. LX하우시스 측은 취재진에게 본사와 대리점이 독립된 법인이라 계약 이행 등에 적극 개입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. 다만 본사가 대리점 선정에 관여하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JTBC 정아람입니다.